그냥 선거부정은 똥 밟은 거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2016년, 2024년도 총선 그 동네 사람들이 장악하겠죠. 프로그램을 돌려가지고 후보별 득표수를 만들 수 있는 기술을 갖고 있는데 어떻게 이깁니까?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직장인 63%, 채금 5년간 50% 올라, 채금 양극화 심각하다. 2020년 2월 15일입니다. 여러분 선거가 장악되게 되면 국민들을 그냥 고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끼리 해먹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끼리에 포함되는 사람은 전체 국민이 될 수 없고 소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다수의 국민들은 뭐가 됩니까? 약탈의 대상이 되는 거죠.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수탈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옛날에 원님이 뭐로 바뀐 겁니까? 왕조시대 때 여러분들 지방관화에서 수탈을 자행하던 원님이 무엇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까? 선거사물을 좌악한 자들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조선으로 가는 겁니다. 5년간 집값 37% 오를 때 종부시회가 1037% 급등했다. 이거 다 수탈하는 겁니다. 6일 전에 기사입니다. 우리에 속하지 않는 선거를 조작하는 핵심 진골, 선골, 여러분들 뭐죠? 소속원들을 제외한 다수는 뭐죠? 수탈과 약탈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문재인 정부 5년간 보유세 33.3조 9천억이 10조 8조 원으로 끙충 뛰었다. 문재인 정부 5년간 보유세 7조 원 늘었다. 5년간 주택가격이 37% 올랐는데 종부시는 1000% 이상 폭등했다. 적폐모라, 징벌적과세, 세금을 정키논리로 악용. 지금은 다 여러분들 뭐죠? 맞배기에 불과한 겁니다. 약탈하는 겁니다. 수탈하는 겁니다. 우리에 속하지 않은 사람 철투철미하게 수탈의 대상이 되는 것이 바로 선거를 빼앗긴 사람들이 당해야 될 숙명이자 운명인 겁니다. 그거를 많은 국민들이 못 깨우치는 겁니다. 나중에 당한 다음에 아차할 때는 그때는 뭐죠? 모든 선거제도가 그냥 고착화되기 때문에 빠져나갈 수가 없는 겁니다. 나라를 탈출한 거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는 겁니다. 이렇게 돼가는 겁니다. 돈은 모든 사람이 다 아끼는 거죠. 선거에 여러분들 관심을 갖지 않으면 이렇게 당하는 겁니다. 생산 계층은 줄어들고 그 다음 수탈 계층은 늘어나겠죠. 또 표를 사야 되니까 베네수엘라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나라가 완전히 파탄 상태 났지만 그 파탄자들의 주변에 몰려가지고 뭐죠? 또 먹고 사는 사람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 또 매기 위해서 뭐죠? 수탈해야 되는 거죠. 정액 봉급자들이나 자산가들이나 이런 사람들 다 수탈하겠죠. 뻔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대한민국 정치인들은 그걸 해결할 의지가 없는 겁니다. 종부시에 내는 1주택자 절반 이상이 연 5천만 원을 못 본다. 다수 국민들은 철두철미하게 약탈과 수탈의 대상이 되는 것이 바로 선거를 장악한 자들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방식인 겁니다. 그거는 당하지 않고서도 얼마든지 예상할 수 있는 것이 문정권 하에서 다 같이 잘 살 수가 없는 겁니다. 국민을 뭐 여러분 겁낼 필요가 없는데 선거를 장악하고 나면 누구를 겁내겠습니까?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페이스북에 선거부정의 그런 자료들을 자주 올리니까 이동수님이란 분입니다. 국힘당의 책임당원협의회 의장이신데 이동수 의장께서 그 댓글을 좀 몇 개 남겼대요. 올바른 선거할 진 애국신민 여러분 부정선거를 얻모든으로 몰아가며 무책임한 발언한 자들을 주시하십시오. 그들은 종북이거나 선관위에 볼모 잡힌 국회에나 한번 해보겠다고 양심을 저당 잡힌 정치권의 쓰레기일 뿐입니다. 통계는 과학이고 정거가 차고 넘칩니다. 다음 총선에 선거 조작을 못 잡으면 또 참패합니다. 브라질 선거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번 선거 안 됩니다. 선거 조작을 해결하지 못하면 눈이 있으면 도표를 보시고 재발 깨닫고 부정선거 문제 선관이 항의하고 이위 제기라는 용기 있는 정친들이 없습니다. 국힘당의 책임당원협의회 의장입니다. 제가 올리는 도표 그래프를 보시고 이렇게 말씀을 남겼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 드립니다. 여러분 정치인들은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길을 가다가 재수없게 똥을 밟은 거가 자기가 부정선거를 통해서 탈락한 것 정도로 받아들인 겁니다. 홍준표 의원의 여러분들 그걸 오늘 페이스북을 방문하니까 방문해서 쭉 글을 읽어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이 사람들은 그냥 선거 부정은 똥 밟은 것 정도로 생각하구나. 다음에 그냥 나만 똥 안 밟으면 된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홍준표 의원은 전쟁을 하더라도 민생에는 여야가 있어서 안 됩니다. 대구공항특별법과 광주공항특별법을 금년에 같이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광주공항특별법 대표 발의자인 민주당 광주 출신 송갑섬 의원님과 합의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홍준표 의원도 대구 강력시 시장이니까 또 대구 도민들이 또 대구 시민들이 원하는 그런 일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똥 밟은 겁니다. 홍준표 시장님한테는 아마 똥 밟은 거지 뭐 이렇게 아마 생각이 들 겁니다. 저는 나라가 죽고 사는 문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갖고 있는 일은 인생의 그 귀한 3년 정도를 이 문제에 투자를 해가지고 집요하게 파헤쳐서 거의 전모를 다 파헤친 상태고 그걸 지금 책으로 정리하는 작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분들 꼭 홍준표 시장님을 지칭하는 것은 아니고 정치판의 유력 인사들은 대부분 선거 부정은 나만 안 당하면 되고 당했으면 또 할 수 없고 똥을 밟았으니까 조용히 있다가 다음에 똥을 밟지 않도록 하면 된다. 이런 거 이런 정도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민족이 이제 조선으로 가기 시작했는데 아마 앞으로 참 비용이 클 겁니다.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클 겁니다. 이거는 뭐 세발의 피입니다. 세발의 피고 이제 권력이 넘어가게 되면은 뭐 꼼짝달싹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러나 이익은 이익은 눈앞에 당장 오고 그 다음에 어마어마한 여러분들 피해는 다음에 오기 때문에 인간은 참새하고 비싸여 가지고 이익이 눈이 어두워 가지고 다음에 올 어마어마한 여러분들 비용을 대부분 다 챙겨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소개해 쓴다마는 이번 달 월간 조선의 소설가 임문열 선생이 하는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알던 대한민국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이미 아니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이런 이야기인 겁니다. 짧은 문장이지만 귀담아 새겨드려야 되죠.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내가 알던 대한민국이 어디에도 찾아볼 수가 없는 겁니다. 죄에다 도독놈들 뿐이니까 도독질을 하고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도독질을 잡아야 될 놈들도 아무 도독질을 잡을 생각도 하지 않고 도독놈들 잡으라고 이런 표를 줬다는 겁니까 깔아뭉기고 입 딱 다물고 그게 지금 대한민국의 상황인 겁니다. 제가 알던 대한민국이 어디에도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알던 대한민국은 어디에도 없고 이미 아니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이게 이문열 선생이라고 말씀인데 제 이야기는 그냥 내가 알던 대한민국은 어디에도 없다는 겁니다. 그 대한민국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이문열 선생 말씀하시는 거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저도 어슷 살 정도로 세상은 변해가고 있습니다. 다시 조선으로 열심히 달려가는 겁니다. 선거를 사기를 통해서 조선시대를 정착을 하게 되면 그 다음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탈출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을 겁니다. 이문열 선생이 이 정도로 이야기를 하게 되면 그러면 거의 막판까지 왔다는 건데 이문열 선생이 월간조선 인터뷰에 선거부정 문제를 단 한 마디도 언급 안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입니다. 여러분 이 보시죠. 제가 2037년 동안 살고 있는데 우리 동네는 비교적 집단화가 덜 된 동네인데 동원이 많습니다. 집단화로 간다는 겁니다. 관으로부터 자유로운 민간 부부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제가 제일 미칠 것 같은 것은 사람들이 의식적으로 동의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동의한 것으로 관이나 민이나 이해하고 일상생활이 그냥 집단주의로 흘러간다는 겁니다. 생활인은 매일매일이 바쁘기 때문에 이런 미묘한 변화를 잘 못 느낄 겁니다. 그러나 문인들은 생각을 많이 하고 생각할 수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그냥 나라가 조선으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다가 뭐죠? 그냥 기폭제 역할을 한 것이 바로 선거 사기가 완전히 그냥 관행화된 거고 그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전혀 없기 때문에 여기서 조금만 더 가게 되면 반대하는 사람들의 향에 반동이란 말이 나올지도 모릅니다. 숨이 탁탁 막히는 거죠. 저는 이 문제를 그야말로 참 양심의 손을 얹고 정말 참 제가 갖고 있는 생각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무슨 이익이 관련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석동현 씨는 뭐 인천광역시 연수월에 초창기에 그런 대표 변호사 활동했지만 석동현 씨는 출세를 해야 되니까 출세를 해야 되니까 뭐 딴소리를 할 수가 있죠. 그러나 공병호는 출세를 아주 덧없는 거로 보기 때문에 누구한테 아부해야 될 일도 없고 잘 보여야 될 일도 없고 사바사바 해야 될 일도 없기 때문에 그냥 내가 사고하고 내가 생각할 때 옳다고 하는 이야기를 방송에 실어서 내보내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은 기본적으로 선거 부정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면 다시 조선으로 가는 겁니다. 국민들이 다시 조선으로 가겠다고 하면 뭐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내 혼자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개인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조선으로 따라갈 건지 입을 다물 건지 항의할 건지 아니면 조선으로 가는 데에서 탈출할 것인지 뭐 그런 거지 않습니까? 그러나 제가 갖고 있는 그런 생각을 이렇게 이문열 선생을 통해 가지고 다시 한 번 더 확인하는 게 되는 거죠. 얼마나 겁난 이야기입니까? 제가 알던 대한민국은 어디에도 없고 이런 저도 어슷 살 정도로 세상이 변해가고 있습니다. 이게 실상인 거죠. 여러분과 함께 다소 이제 우울한 이야기들을 방송에 가끔 선거 문제를 다루다 보면 그런 이야기가 나오니까 그러나 귀한 것을 지키는데 뭐 우울함도 좀 감당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참 사람들은 참 편하게 살죠. 2030년에 뭐 집값이 바닥일 거다. 그게 어떻게 바닥이 될 수 있겠습니까? 더 내려갈 수도 있겠죠. 실물경제와 침체가 돼가 돈이 없으면 집을 어떻게 삽니까? 살 수가 없는 거죠. 자 여러분 오늘 방송 이렇게 마무리하고 또 내일 새 컨텐츠를 가지고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밌는거 좀 더 다음에 건데요. 그래요 이것만 그렇지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